3회 시작합니다. 3회 세법 동영 모의고사 25번. 25번은 요약집 418쪽을 참고하시고요. 자, 무슨 단계다? 취득, 보유, 양도 단계를 정리해야죠? 자, 왼쪽부터 할게요. 기역, 취득세는 오로지 취득. 왼쪽부터 합니다. 디귿, 등록면허세도 오로지 취득, 보유, 양도 관련이 없죠? 왼쪽부터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오로지 보유. 그 다음 개인지방소득세는 뭐다? 취득과 관련이 없고 소득은 임대사업, 사업자가 팔 때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보유, 양도네요. 그 다음 재산세는 오로지 보유.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죠? 취득, 보유, 양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인지세, 부동산 사고팔고. 인지세는 뭐다? 사고팔고. 보유와 관련이 없네요. 그 다음 농특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다 관련이 있어. 다 관련이 있네요. 그리고 소방부는 재산세, 변기세죠? 오로지 보유 관련. 보유만 관련이 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를 물어봐? 보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일곱 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만약에 취득 단계를 물어보면 5개가 되겠네요. 양도 단계를 물어보면 4개가 되겠네요. 취득, 보유, 양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6번. 자, 26번은 조세채권과 일반채권 관계, 요약지분 433을 참조하고요. 자, 1번. 재산을 매각합니다. 그럼 종부세와 뭐가 부딪혀? 전세권. 종부세와 재산세는 전세권,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재산에 부과된 조세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전세권보다 우선한다? 맞잖아요. 자, 2번도 똑같죠. 재산세는. 재산세는 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항상 우선하는 요새. 자, 취득세는 취득세와 뭐가 부딪혀? 이거 저당권. 그럼 취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죠? 신고일과 저당권의 등기일 중 빠른 것을 우선합니다. 자, 그럼 3번은 뭐다? 신고서를 제춘 날 전이 아니라 후에, 후에 저당권이 먼저 와 있잖아요. 뭐가 빨라? 취득세가 빠르죠. 후에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럴 때는 취득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답이 3번이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출한 날 전에, 전에 저당권이 오면 저당권이 취득세보다 우선합니다. 후에 왔기 때문에 뭐가 빨라? 취득세가 우선한다. 이렇게 돼야죠. 자, 4번. 납세담보물 매각시 담보와 압류가 부딪히면 뭐가 우선한다?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합니다.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한다. 맞죠? 자, 그 다음. 강제집행비용.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체납처분비. 그래서 체납처분비 강제집행비용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다. 정답 3번. 그래도 우리는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 그다음보다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고 신고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신고일과 저당권의 등기일 중 빠른 것을 우선한다. 자, 27번으로 들어가래요. 자, 27번은 450페이지를 참고하고요. 자, 취득세, 취득시기다. 1번. 연부. 연부는 언제나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래야 세금이 계속 들어오죠. 근데 전에. 선자가 들어가면 뒤에 깨다보네. 등기등록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나머지는 다 틀렸네요. 자, 지목변경은 공부상 변경된 날과 사실상 변경된 날, 중빠른 날. 근데 지목변경 전에 사실상 이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죠? 2번은 왜 틀렸어? 관계없이.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을 빨리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됩니다. 관계없이가 틀렸고. 자, 매매. 3번. 등기등록한 후 화해조서 등에서 계약해지게 됐다. 60일. 그럼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왜 틀렸다? 등기등록을 아니하고 계약해지시켜야 돼요. 등기등록을 한 후 그러면 취득으로 본다. 아니하고. 3번 틀렸죠? 한눈 틀렸고. 자, 그다음 4번은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법에서 재건축이 들어갔죠? 그럼 2번은 포인트가 뭐야?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포지야. 이거는 누가 취득세를 내야 돼? 조합이. 그럼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정비법.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다음 날. 그리고 5번. 일반적인 유상은 취득일이 언제다? 언제나. 계약상 잔금지급일. 그러나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계약일 틀렸네. 60일이 경과된 날이 취득일입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28번으로 들어갑니다. 취득세 세율. 자, 이거는 요약집. 458쪽 참고하고요. 세율 1번. 자, 나왔다. 또 상속농지는 3, 23, 28. 농지 외가 28이에요. 자, 1세대 2주택. 어디 걸 샀어? 조정대상 지역. 그 다음 또는? 또는 나왔죠? 1세대 3주택인데 어디 걸 샀어? 조정대상 지역 외. 그럼 몇 배로 중과한다? 2배. 2배. 100분의 2배. 2배는 뭐예요? 2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2배. 그럼 이거는 몇 프로를 중과한다는 거야? 8%. 표준 세율이 몇 프로야? 4%에서 8%. 그 다음 중과 기준 세율의 2배. 8%. 표준 세율이 4%니까.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3번. 항상 탄력 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50%, 60% 틀렸죠? 자, 공유물의 분할은 지분이 초과하지 않았죠? 그럼 특례 세율로 간다. 중과 기준 세율이 아니라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유물의 분할. 2% 앞에서 냈잖아. 그럼 등기만 다시 해야죠? 어떻게?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자, 그 다음 5번은 고급주택 사치. 사치는 어떻게 중과해? 표준 세율의 몇 배? 4배를 합한다. 표준 세율의 4배를 합한다. 5배 틀렸죠? 4배는 항상 뭐예요? 4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4배. 8%. 그러니까 4배를 더한다. 표준 세율의. 그 다음 28번의 답은 2번이네. 29번. 취득세 납세 절차. 요약집은 470페이지를 참고하고요. 1번. 취득세납 법인. 법인은 장부를 갖추고 보존해야죠? 왜? 그래야 실거래가 이길 인정하다. 인정한다. 근데 갖춰두지 않을 때는 세금상 불이익을 줘. 10% 가산합니다. 세금에. 10%, 20% 하면 안 돼요.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어? 1번. 나머지는 다 틀렸네. 상속. 외국. 포인트가 뭐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없는 경우야? 있는 경우야? 있는 경우는? 있는 경우는? 몇 개월? 9개월? 말일부터 없는 경우가 6개월이에요. 있는 경우는 9개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2번은, 3번은 중과세율 추징대상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엔드 신고납부. 왜 틀렸어? 가산세 포함이 아니라 제외지. 그리고 4번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어디가? 주소지가 아니죠. 취득물관 소재지로 간다. 자, 그 다음 5번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하면 뭐다? 산출세액의 80을 가산난. 이거를 세액으로 하여 증수한다.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증수한다. 틀린 지문이죠? 지목변경은 2%만 내잖아요. 그럼 중과기준세율을 세액으로 한다. 중과... 2% 가액이 증가할 때는 어떻게 한다? 중과기준세율로 증수한다. 80%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수정하세요. 세액으로 하여 증수한다. 틀려요? 가액이 증가할 때는 2%만 내잖아요. 등기 안하는 거. 중과기준세율로 증수한다. 틀린 지문. 자, 30번. 자, 뭐를 물어보는지. 지문이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참고. 478번을 참고하세요. 1번, 지방세가 체납됐다. 그럼 압류가 들어가죠.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부과하지 않습니다. 행정구역변경, 지적소관청변경, 자기들이 하는 거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해서 과세했잖아. 그럼 우리도 외국정부권을 과세한다. 부과한다. 맞다. 자, 무덤. 취득세는 2%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가압류하기 위해서 법원의 촉탁등기는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 더 정답은 5번. 법원의 촉탁등기는 어떨 때만 부과하지 않아?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 이럴 때. 개인이 가압류하기 위해서 법원의 촉탁등기는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법원의 촉탁등기는 어떨 때만 부과하지 않아? 회사 등록면허세는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 회사 끝났으니까 이럴 때는 과세한다. 자, 31번. 자, 뭘로 들어간다? 지방세, 재산세. 전체 문제네요. 1번. 재산세는 과세 기준 1. 정리하세요. 과세 기준 1. 뭐다? 5개. 토관조선항. 틀렸죠? 뭐는 대상이 아니다. 차량, 기계장비는 대상이 아니에요. 토, 건, 주, 주택선항. 5개. 2번. 토지와 건물 범위에는 주택을 항상 주택은 따로 가죠. 제외한다. 한 동은 따로따로 봐요. 한 동이 아니라 이거는 뭐다? 1, 9가 오른 지문이죠. 한 동은 따로따로 본다. 자, 그다음 4번은 사용승의를 받아야 할 주택으로서 사용승의를 받지 아니하는. 이거는 주거용, 주거용.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이라고요. 그럼 이거는 전체 면적이 몇 프로? 50% 이상일 때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주택의 부속 토지로 안 보고 무슨 토지로 본다? 그래서 종합합산 토지이다. 개정법이에요. 그 다음 정답이 4번이다. 정답이 4번이라고요. 이거는 주택. 뭐가 주택이에요? 뭐가 주택. 몇 프로? 50% 이상일 때는 주택의 부속 토지이다. 틀려 종합합산 대상 토지이다. 자, 5번. 공부상과 사실상이 다를 때는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으로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답이 4번이네요. 자, 그다음 32번.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납세의 무자가 아닌 것. 497에 참고하시고요. 자, 기역. 자, 매매. 6월 1일까지는 매수자가 내죠? 그럼 매도인 틀렸네. 매수인이죠. 6월 1일까지. X. 자, 공유물은 무조건 지분권자. O. 그 다음 신탁법은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 그 다음 리일은 채비지는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X. 자, 미음은 개정법이죠. 파산 성공 이후. 파산 종결까지 종결까지야. 그래서 종결까지는 실질 소유자가 파악이 어려워. 그럼 고지서는 누구에게 나온다? 공부상 소유자. 개정법. 사실상 소유자면 큰일 나요. 공부상이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5번. 5번이네요. 뭐 빼고? 니은 빼고? 다 틀렸어요. 니은 빼고? 다 틀렸다. 5번. 자, 그 다음 33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33번은 뭐를 물어봐? 재산세 표준세율. 가장 높은 거죠? 그 다음 요약 지분. 500페이지를 참고하고요. 자, 별도 합산. 별도 합산은 세율이 어떻게 돼? 0.2에서 최대 몇 프로? 0.4. 몇 단계? 3단계. 항상 앞에 것만 암기하면 돼요. 별리사. 그 다음 2번은 뭐다? 종합합산. 종합합산은 세율이 몇 프로야? 0.2. 앞에 거. 최대 0.5. 몇 단계? 3단계. 앞에 거만 암기하면 돼요. 앞에 거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별리사. 종이요. 자, 3번은 뭐다? 농지. 농지잖아. 이거 분리과세 농지죠? 분리로 가는 농지는 세율이 몇 프로? 0.07. 0.07. 자, 그 다음 5번은 주택이네. 아, 4번은 뭐다? 과밀억제권. 왜? 왜잖아. 음면. 과밀억제권은 왜니까 몇 프로? 0.25. 0.25잖아. 건축물은 0.25. 단, 과밀억제권이라면 0.25의 5배로 갑니다. 이럴 때는 1.25%. 과밀억제권이 아니니까 일반 건축물로 봐. 0.25. 자, 그 다음 4번은 뭐? 5번은 뭐다? 이거. 1세대 1주택. 별장 제외. 그럼 세율이 어떻게 돼? 0.1에서 최대 몇 프로? 0.4. 몇 단계? 4단계. 이렇게 해서 이 종부세에서 누진세율로 쓰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도 이것만 물어보는 거야. 0.15지만 그냥 앞에 거. 그럼 가장 높은 게 뭐야? 0.25지. 0.25네요. 그래서 33번에 답은 4번. 이렇게 가장 낮은 거를 물어보면 007이고. 이렇게 누진세율로 가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네요. 자, 34번. 자, 뭐를 물어본다? 물납과 분할납부. 자, 여러분들 요약집은 506쪽을 참고하시고요. 1번 분납 얼마 초과? 250초과. 엔드 1부. 엔드 2개월. 자, 그다음 2번.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며칠 이내 변경 신청할 수 있다? 10일. 신청기한 항상 10일이야. 자, 그다음 3번. 물납 및 분할납부를 물어보죠? 틀렸네. 물납은 10일 전. 그러나 분할납부는 현찰이니까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둘 다 10일 하면 틀려요. 그다음 4번. 1천 초과. 뭐만 해당된다? 재산세만. 바쁠 때기들은 안 돼요. 그다음 5번.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은 평가해야죠. 항상 현재는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시가. 절대 허가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그래서 34번의 답은 3번이네요. 35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사례문제. 전체문제죠. A주택을 3년간. 재산세와 3년간이니까 뭐를 안 해. 5년 안 됐죠? 기간별 공제 안 해줘. A주택. 재산세와 종부세. 단 연령이 몇 세? 65세. 그럼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5세이니까 30%를 공제받네요. 그럼 1번 고령자 세액 공제는 30만내. 2번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동일하다. 6월 1일. 자, 3번 재산세를 물어보죠. 600만 원. 그럼 250 넘어갔잖아. 그럼 250에서 500만 원까지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 그럼 6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넘어가죠? 절반. 최대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300. 앤드 2개월. 6개월 하면 큰일 나요. 6개월은 종부세예요. 그리고 4번. 자, 주택이잖아. 1주택. 세부담 상한은 무조건 150 틀렸네. 답이 4번. 자, 주택은 재산세는 3억까지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주택은 150이 없어요. 토지, 건축물이 150이라고요. 5번은 유탁자. 그래서 35번의 답은 4번이네요. 그리고 특히 3번 조심해야 돼요. 사례금액, 최대금액. 500만 원까지는 250을 빼고 500 초과할 때는 절반을 빼면 최대 300이네요. 36번. 자, 뭘로 들어간다? 양도. 양도. 여러분들 요약집은 539를 참고하고요. 1번 경매. 본인 소유 재산이 경매 절차에 의해서 비속에게 이전됐다. 가족 간의 이전은 증여추정입니다. 그러나 공경매는 대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공경매는 대가를 주고받으니까 유상이전. 양도로 본다. 그리고 2번 환지처분. 양도가 아니잖아. 보류지. 양도가 아니죠. 답이 몇 번. 2번. 자, 그다음 특수관계가 아닌 자. 나왔다. 부담부증여. 채무는 양도지.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 자, 4번 양도담보는 담보지. 어떨 때 양도야. 채무불리행시. 변제에 충당하면 양도로 본다. 맞잖아요. 자, 나왔다. 2온.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에요. 위자료는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자, 37번. 다음은 양도세 과세표준 전체 문제입니다. 1번. 뭐다 이거. 자, 구분소유.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이 어디에 있어. 지정지역. 그럼 국세청장의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해야죠. 어떻게. 일괄. 합쳐서. 일괄. 포인트가.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기준시가입니다. 자, 2번.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에 의하고 동일기준이죠.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라? 실거래가액에 적는 게 원칙이다. 자, 3번.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었잖아. 그럼 실거래가액이 아니죠? 그럼 반드시 뭐를 적어야 돼? 필요경비 계산공제. 공식이 뭐다? 취공.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 이거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계산공제. 그 다음 4번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뭐만 해줘? 토건조 3년 이상. 이번에 개정법이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에 1세대 2주택 이상은 장특공제를 안 해줘. 그런데 언제까지 팔아라? 22년 5월 10일부터 내년 5월까지 팔 때는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그 다음 기본공제는 어떻게 공제한다?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로 공제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래서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준다? 믿음기 빼고 다 해준다. 그래서 정답이 5번.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입니다. 소득별. 자 그 다음 38번. 자 종합문제예요. 종합문제네요. 1번. 양도차율 계산할 때 취득 당시 실거래가 인정 확인할 수 없다. 포인트가 취득 당시. 순서가 뭐다? 매감환기. 매감환기. 뭐가 빠졌어? 환산취득가액이 빠졌네요. 이 지문은 양도 당시 하면 맞아. 취득 당시에는 매감환기. 환산취득가액이 빠졌다. 자 2번.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배우자죠? 이거 2월과세 문제잖아. 그럼 2월과세는 누가 납세무자야? 수중자.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라는 거죠? 수중자를 길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틀렸지. 증여한 배우자는 증여자죠. 증여. 받은 배우자. 수중자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미등기로 안 봐요. 미등기로 안 본다. 그래서 주택은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그래도 비과세 해줍니다. 답은 3번. 자 4번. 같은 해에 토지를 양도했다. 자 뭐와 뭐. 토지와 지상권. 같은 자산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주식은 공제 못 받아요. 자 1세대 1주택 1년 미만. 몇 프로? 70. 50 틀렸네요. 이거 50. 50은 뭐다? 상가 토지. 1년 미만. 그러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은 70%에 70%. 그래서 5번은 뭐다? 70%다. 40% 하면 큰일 나요. 해설을 잘 수정하고요. 자 39번. 자 38번은 이 세율 문제. 자 39번. 570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자 뭐 팔았어요? 1세대가 1주택.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 집 하나. 1번.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학교폭력 등으로 어디 다른 시군으로 이사가잖아.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죠. 근무상. 사업상은 안 돼요. 그럼 첫 답은 읽는 순간 몇 번? 1번. 나머지는 다 틀렸네요. 임대아파트. 자 뭐를 따죠? 거주기간이 5년 이상. 보유기간이 5년 이상 틀렸네요. 그리고 5년은 언제부터 따져. 임차일. 취득일부터 틀렸네. 월세 내는 거니까 임차일로부터. 거주기간이 5년 이상. 보유기간 안 따지죠? 자 해외 이주. 혼자 가면 안 돼. 세대전환. 그럼 출국 1년제 하나라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3년 틀렸네. 2년 이내. 자 그 다음 4번은 1년 이상 계속 필요로 국외 거주 가야죠. 세대전환. 역시 몇 년 이내 팔아? 요건. 2년 이내. 3, 4번은 요건이 2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하면 틀려요. 그 다음 5번은 뭐다? 1주택이 협임에서 수용됐네. 뭐를 따져? 아무것도 안 따져. 뭐만 따져?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해야 돼요. 그러면 2년 보유 안 따진다. 근데 잔존주택과 부속 토지가 나오면 몇 년 안에 팔아야 돼? 요건이. 5년 이내. 3년 이내 하면 틀려요. 요건이에요. 5년 이내. 3년 이내 틀렸네. 자 그 다음 40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40번은 뭐예요 이거? 1세대 주택. 고가주택이야. 그럼 우리가 양도세에서 고가주택은 실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을 고가주택이다. 자 1번. 기준시가를 안 쓰죠. 실지거래가액이죠. 답은 1번이네. 기준시가 틀렸잖아요. 실지거래요. 12억. 자 다가구. 자 다가구를 어떻게 팔았어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면 단독으로 보죠? 단독으로 봐서 전체를 하나로 봐서 고가주택 예보를 판단합니다. 단독 전체를 하나.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을 초과하면 고가 다가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고가주택에 대한 장특공제를 적용할 때도 똑같죠? 12억까지는 비과세야. 그래서 전체 양도 차익에서 12억을 차감한 그런 비율이 나오잖아. 그럼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자 결국 12억까지는 비과세니까 장특공제도 12억을 차감. 즉 초과분에 대해서만 장특공제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4번 고가주택 양도 차익도 똑같죠?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을 차감. 12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만 곱하여 산출하고. 자 그 다음 5번 고가주택이네. 그럼 장특공제는 필수가 몇 년 보여야 돼? 3년 이상 보여야지. 그럼 21년, 22년, 3년 안 됐죠? 그래서 장특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40번의 답은 1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3회까지 진행했습니다.